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소독제 치료법을 놓고 때아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5만 명이 넘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황당한 발언으로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브리핑 도중 자외선과 소독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는 데 효과가 있다면서 황당한 치료법을 제안했습니다. 자외선을 몸에 직접 쬐고 소독제를 주사하는 실험을 해 보자는 겁니다. 의학계에서는 즉각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살균제 제조업체는 어떤 경로로든 살균제가 인체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성명까지 내놨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적대적인 기자들을 비꼬는 투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극찬했던 말라리아 약은 코로나19에 별반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약을 가장 많이 처방한 뉴욕주는 뚜렷한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말라리아 약이 코로나 환자에게 심장 문제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병원에서만 사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발언권이 가장 큰 미국 대통령이 연이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